한기총 윤덕남 총무가 모 2단 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기독교 시민연대 김경직 목사는 최근 몇몇 기자들을 만나 과거 한기총의 2단 검증 과정에서 박모 목사가 모 2단 단체로부터 천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500만 원을 윤 총무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한기총 윤덕남 총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금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박모 목사도 비공식 언급을 통해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.